여행, 재미, 체험, 사연, 어디, 여기, 궁금하지? 여행하면 여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립공원공단 내 무등산 생태탐방원은 전문기관으로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원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미모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생활관은요. 엄청 좋은데요. 저희는 A타입하고 B타입하고 나눠져 있어요. A타입은 요즘 MZ세대를 저격하는 감성적인 테라스가 있고요. B타입은요.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로 올라갔을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허리를 트는 순간 머리를 박아요. 그래요? 그게 매력이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쿠션도 저희가 구비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올라가는 이유는요. 창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로 보이는 뷰가 엄청 멋있는 거 알아요? 무등산 생태탐방원에 오시면 자연환경 해설도 들으실 수 있고 아이들이랑 숲속에서 자연 놀이도 할 수 있고 밤에 편안한 생활관에서 묵고 다음날 이 상쾌한 공기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쁜 꽃이죠? 사실 꽃을 맞이해요. 어, 잠깐만. 자연적으로 호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꽃을 할려면 이제 보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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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곱asa 고불어주셨는데 고불생이었구만 고난 때 미래기 기가 있는 애가 있었어요.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샌디코트의 향 한번 맡아보시고 가볍게 약간의 단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